오늘은 보이차 마시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보이차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원래 한 30년 전부터 대만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서 제가 대만과 여러 나라에서 차를 많이 선물 받거나 구매를 해서 그걸 마셔버릇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커피에 빠져서 차 마시는 것을 끊고 커피를 아주 부지런히 마셨거든요. 하루에 한 7잔씩은 마신 것 같아요. 커피를.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설사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설사.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설사약을 먹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요새 대장암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장암 검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혹시 커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커피를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아무 차도 안 마시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보이차가 좀 있었으니까 커피 대신에 제가 보이차를 한 2, 3일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2, 3일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설사가 딱 멎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의 원인이 커피 때문이었구나. 그렇다고 아주 안 마시는 건 아니고 하루에 딱 한 잔씩은 마십니다. 커피. 그래도 그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것이 설사의 주 원인이 되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대신에 저한테는 이 보이차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차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이 보이차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마시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안 먹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이걸 잘 마시면 아주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 보이차을 요새 아주 열심히 사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어떤 것이 제일 맛있고 어떤 것이 몸에 좋은 것인가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차들은 이렇게 조그만 차나무에서 따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든 보성 녹차밭을 가든지 이렇게 조그만 차나무에서 따는데 보이차는 아주 300년, 500년, 심지어 1000년 된 거대한 엄청 큰 나무로부터 그걸 채취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요새는 뭐 이렇게 보이차가 많이 수요가 되다 보니까 그 나무들을 또 이렇게 심어서 조금 자라는 곳에서 따는 경우도 요새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일 좋은 보이차는 아주 큰, 몇백년 된 큰 나무로부터 따는 보이차가 제일 좋은 차다. 그래서 그런 보이차를 고수 보이차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차는 생차와 숙차로 나뉘어져 있어요. 생차는 뭐냐면 차를 따가지고 말린 다음에 이걸 넣다가 쪄가지고 떡을 만든 다음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빈대떡처럼 빚어서 그대로 또 말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생차예요. 생차. 근데 이거는 생차가 아니고 숙차라고 써 있어요. 숙차. 숙차는 흑차라고도 말합니다. 흑차. 흑차는 이걸 발효를 또 하는 거예요. 발효. 오랫동안 발효를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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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멓게 이제 꼬멓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꼬멓게. 근데 이 보이차가 그러면 어디다 어디 좋으냐. 보이차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다이어트. 살 빠지게 하는 차다.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 그 요리를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어떻게 요리를 해 먹습니까. 거의 다 90%가 기름에 볶아요. 다 기름에 덜덜덜덜덜. 하여튼 안 볶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얼마나들 먹는지 뭐 말도 못해요. 근데도 물론 이제 뭐 살찐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참 날씬해요. 살들이 그렇게 많이 안 찝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차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을 먹은 다음에 거의 대부분 차를 보이차 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국인들에게는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생활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시는 이 보이차가 지방분을 분해를 해서 밖으로 빼주는 것이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게 해 준다는 것이죠. 또 이 보이차가 어디 좋으냐 하면 변비에 또 좋다고 해요. 변비. 체내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숙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비에 좋은 효능이 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소화 기능에 해가 돼요. 적당히 마시면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이걸 좀 마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고혈압, 혈액순환,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이런 것에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이 어디서부터 와요? 콜레스테롤 증가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니까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준다. 또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또 뼈의 건강, 골다공증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몸에 있는 염증, 항염 작용을 해준다.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는 암을 예방해주는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를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차를 계속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를 더 오래 산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보이차를 마시면서 저는 뭐든지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하면 끝장을 보고만 하는 성격이니까 여러 가지 차들을 사봤습니다. 이런 차들, 노보이. 제일 유명한 게 노반장이에요. 노반장. 노반장이라는 마을이 있대요. 중국 운남성에. 그런데 노반장이라는 마을에서 나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사려고들 전 중국에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만 되면. 이건 진년보이라고 썼는데 대수차라고 그래요. 대수차.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차나무에서 딴 게 아니고 커다란 고목나무. 딴 보이차다. 그래서 이건 대수차라고 써 놓은 것 같아요. 으는 것 같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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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